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 그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올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올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전도와 선교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번 주일에 이제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이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론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자 착하게 살자 문신을 백번을 새겨도 사실은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도 결국은 내가 먼저 강단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교회는 237 현장에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특별하게 본당 헌당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교회 시간표로 본격적인 237 시대에 우리가 본격적인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 시간표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우리가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목표 달성 후에 밀려오는 이 허무감 이것을 의미하는 상승, 정지, 승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당 헌당이라는 목표 물론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당 헌당이라는 목표는 이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 24를 위한 서론의 시간표였고 또 준비하는 35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본론은 무엇이냐? 바로 237 나라와 오천 종족 보그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 대상의 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사도바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방인 대상으로 했던 사역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회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틀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성향 또 이런 율법적인 사고의 그런 제한과 한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회는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유명 무실한 교회로 전락하면서 AD 70년에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선교회 중심축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오늘 수용항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 역시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다. 바로 선교는 우리의 특권이지를 믿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안디옥교회는 선교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이방선교회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여러분 콜라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과 용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협업, 협업 마케팅이라고 불려지는 이 콜라보 마케팅은요. 우리 기업만 우리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 간의 브랜드 협업을 통하여서 자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바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색다른 것을 선보이는 그런 마케팅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곰표 밑가루 곰표 밑가루 70년 됐거든요. 밑가루 하면 하얀 가루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밑가루라는 것만 이제 갖고 가기에는 이제는 이 브랜드 인지도가 2030 MG세대한테는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얀 가루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천연 화장품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선크림도 만들고 헤드크림도 만들고 이게 막 히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회사가 옷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패션 브랜드하고 딱 협업을 하니까 곰표 마크가 들어간 패딩도 만들고 맨투맨트도 만드니까 이것도 완전히 완판 행진 그리고 그 밀가루의 하얀 거 하얀 거품 곰표 수제 맥주 딱 만드니까 열풍을 가져오는 등 그런 공전의 시트를 기록했던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아 참 기발하다. 이제는 우리 기업만 내가 갖고 있는 수준과 틀로 갖고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 있었던 브랜드를 재인지시키면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기업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콜라보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미션을 위해서는 내 틀 내 수준 갖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세계보금화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역시 보금 때문에 우리는 전 성도들과 함께 원리스를 이루고 또 영적인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적인 콜라보를 이루어서 세계무대를 보금으로 또 장악했던 안두옥교회의 응답을 이스데를 사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삼칠나라 우천종족 보금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 작품을 만드는 콜라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안두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안두옥교회의 선지자들과 니기르라 하는 시몬과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만화인갓 및 사울이라 안두옥교회의 일꾼들 필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졌던 자들이 보금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인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 보금을 받은 헬라인들이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두옥교회인 것입니다.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도자를 파송해 주는 것까지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선교회의 끝인 거죠. 영적 지조자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해심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두옥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안두옥기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안두옥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편견이 없었다는 거죠. 그토록 예수민의 자들을 핍박했던 어찌 보면 폭군과 같았던 바울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편견 없이 사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안두옥교회의 5인 1조를 보면 바나바 구부로 출신입니다. 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표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바로 이게 흑인 개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린의 사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아주 평범했던 흑인이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화엔 같이 젖 먹고 자란 형제 같은 사회라는 거죠.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먹고 자란 그 한마디로 귀족 출신이지만 화려한 왕궁 생활을 버리고 북위 영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선택했던 인물이 만화엔이라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아시피 정통 유대인이고 또 초대교를 핍박했던 폭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과연 이들이 한 팀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정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뭐 국적 신분 계급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인 콜라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 신분 다 틀리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보화가 되신다는 영적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도 연령도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 영적 상태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모신 영적 가족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인의 쪽 콜라보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보금적인 시가 그리고 생명살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팀이 바로 이 오인일 쪽 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서로의 다름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교 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장점이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는 없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굉장히 풍성한 응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시타가 나오거나 어떤 특정인이 주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WIO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만큼 이질적인 단체가 없죠. 보통 우리가 동호회 학교를 가더라도 같은 반 친구들이 있고 보통 직장도 비슷한 업무를 또 비슷한 학벌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뽑혀서 그 일을 하잖아요. 또 교회는요. 백인 백색입니다. 망망대위의 그물을 던진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어찌 보면 교회인 만큼 이질적인 집단도 없지만 우리는 동일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큼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곳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어찌 보면 직업도 기질도 서로 다른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또 70인 제자를 세우고 120분들을 넘어서 3천 제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기꺼이 불러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영적 콜라보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전체 흐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예수님의 선교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대옥을 비롯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로마제국의 심장부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만이 필요한 창승의 3장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저는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때 너무도 많은 우리 후대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몇 개월 동안 마음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 압사사고를 접하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나고 다시 한번 이 현장은 우리가 영국적으로 재해석하고 언약의 한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정말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재난과 재앙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국적으로 볼 때 여러분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교도 무난거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돌아온다라고 여기는 이런 로마의 켈트 문화에서 유래된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같이 기괴한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호박등을 켜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사탕도 주고 먹거리 주면서 그런 말으로 막말로 귀신 달래서 보내는 거죠. 소위의 여러분 서양 귀신 노린 거죠.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런 행사 많이 하고 보통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10월 30일은 맛있는 사탕 나눠주는 날 같이 재미난 가면하고 복장하고 파티하는 날 이거는 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할로윈데이 하면 조금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초동 현장에 여러분 외인 주택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한남동 위앤빌리지라 아니면 저쪽 남산의 외인 아파트를 보통 외인 주택 주거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서초동인 삼풍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자리가 외인 주택이었어요. 외국인들이 거주를 했던 단지였는데 사실 이런 할로윈데이 이럴 때는 외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 사실 그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새들어 사시던 분이 그 외인 주택의 보모로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길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매년 그 할로윈데이를 정말 어떤 의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면 하나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각 집마다 그 외국인 집을 막 누르면은 그 별장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영어를 하면서 사탕을 주고 갔다 오면 사탕이 이만큼씩 모아지는 거예요. 80년대 여러분이 외제 사탕 같은 이런 게 좀 귀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그 외제 사탕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뜻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사탕 먹고 가면 쓰고 노는 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2, 3년 그렇게 쫓아다 났던 기억이 나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소름이 끼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부신 영혼들이 그리고 정말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정말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사실은 10월 31일 그날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출발을 알렸던 날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고 있고 또 로마 카토리그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은 커녕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대중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외형주의 기복주의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부신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대로 세상 풍조와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무늬만 기독신자로 살아가는 기독신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원 17장 4절 자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도 좋고 종교도 좋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유일성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굉장히 지루한 반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례유안이나 엘리야처럼 그야말로 그냥 종교 지도자의 수준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토록 성포했던 이 복음 이 설교의 말씀은 결국은 그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후월하셨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 시대에만 국항된 설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생명 자체는 지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밥대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맥기가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루한 반복이 아닌 들으면 들을수록 늘 새롭고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시골 복귀하다 보니 시골에 아픈 사람 정치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교회 하나 세워지니까 교회 하나 개척되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 연구를 하는 거죠. 야 귀신이 왜 들리는지 내가 한 번 연구 원인도 알아보고 증상도 보고 해결책도 책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대로 일원적으로 알아도 정작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치유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흑암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이 딱 보니까 그래도 뭐 무당 찾아가면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는데 이놈의 교회는 뭐 하나 써주는 게 없잖아 일단. 뭐 하나 써주셔 애포용지에다가 예수 해서 준 거예요. 처방전으로 이거 방에 든 천장에 든 그냥 안방에 든 다 붙여놓고 믿고 외쳐 믿고 외쳐 이분들이 그냥 보고 오직 예수 이것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됐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보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신학 공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복음 가진 자들은 세상 말로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를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정말 흑암이 꺾이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외국에서 유학하고 신학 공부 하고 왔어도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 정말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성경 구절만 딱 갖고 있어도요.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뒤집어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하죠. 이왕 찬양할 거 250장대 보혈 찬양 많이 하시라고. 모든 찬양들이 다 600장대 찬양이 다 귀하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호소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입니다. 전세계 인종문화 수준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부진 상태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수준 높은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게 일단 거 없습니다. 부진 상태 똑같고 오직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성삼의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콜라보로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이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실제로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실제로 나의 구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 구원의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전한 사도들까지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섰을 때 가장 누가 좋아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단이 가장 쾌제를 부르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다 순교당했으니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숨겨진 중직자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로마 항제도 모르는 존재인 겁니다. 숨겨진 중직자들 숨은 그 절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흘러흘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이에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교의 성도들 처음으로 크리스토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영적인 별칭을 얻은 것이 크리스토. 너희를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너희를 보니까 정말 크리스토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 크리스토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크리스토의 가치를 발견하고 크리스토로 완전 결론 내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가문과 가정 사역 교회 모든 학업과 생업과 전문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영적 콜라보를 이룰 만남에 축복을 줄 수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성향이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또 장점을 하나님께서 같이 협업해서 또 멋진 전도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이런 영적인 콜라보를 통하여서 멋진 전도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작품을 만드는 콜라보입니다. 오늘 이 점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한다 주를 섬긴다는 말이 이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주를 예배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전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은 무슨 백번색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52주 강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 돌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거죠.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그 은혜를 끼치는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현장에 죽을 수밖에 없고 선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강단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이방 성교를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이방 성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획자고 선교의 주도자가 바로 성령님.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할 때 선교를 기획할 때 그냥 우리가 세상 경험 많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나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눈을 떴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 3, 7, 5천 미종족 보그마를 향한 그 뜨거운 성교적인 열망과 열정 역시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선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감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반드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구 드린 대로 여러분 11월 13일 또 진행되어지는 태국 전투 캠프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성령께서 안두옥교회 5명의 지도자 중 파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핵심적인 지도자 2명을 지금 따로 빼내라는 겁니다. 안두옥교회 입장에서는 좀 영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2명이 빠져서 이 교회가 힘을 잃는다면 우린 차라리 힘을 잃겠다. 그 정도 이분들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직전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는이라 안두옥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보통 첫 선교사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처음에 우리 조선 땅으로 오려고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첫 선교진을 인도로 생각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조선으로 넌 안 가니? 하나님 저는 인도 갈 건데요. 네가 조선 가라. 그래서 이제 선교부 찾아가서 이 자원서를 쓴 거죠. 그런데 선교부에서는 선교비가 없기 때문에 조선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침 뉴욕의 어느 한 교회에서 단일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보다는 교회의 목회자로 내가 사역하기로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 청빙 수락서를 써서 이제 우태총리에 딱 늘어가려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시 움직입니다.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아니 뭐 선교비 없어서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그런데 이걸 넣지 않고 우태총리에다가 청빙 수락서를 넣지 않고 다시 선교부로 달려갑니다. 선교부에서 뭐라고 놀라운 얘기를 하면 마침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다. 연락을 하려던 참이다. 누군가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6천불을 금방 헌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금방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화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익히 들을 수 있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예화지만 이처럼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무엇바로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2, 3, 7의 선교 막연합니다. 보통 랩런트들 너의 비전이 뭐니? 세계보금화요. 그럼 어떻게 세계보금화를 할 건데? 몰라요. 이래요. 대부분. 몰라요. 세계보금화 다음에 구체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비전은 구체적인 응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2, 3, 7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품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하반절에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것은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자를 떠나보내는 어떤 교회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지로 놓아준 겁니다.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자, 오인이저 콜라보에서 본격적인 2인 1조의 콜라보를 이루어서 본격적인 바울과 바너보의 이 선교 행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도교회는 이 바울팀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교회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유럽 캠프를 세 번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베이스인 우리 본교회가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선교사님들이 우리 본당이 정말 2, 3차 선교의 플랫폼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때 기도 배경이 되고 굉장히 든든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제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 예원의 본당이 향후 2, 3차 선교의 플랫폼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기독교 박해를 했던 바울이 주 34년에 해심을 하고 예루살렘이 가서 그리스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 예루살렘 교회 정착하고 싶을 때 그 폭군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바나바가 대신해서 바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착을 도왔고 그리고 다소에 묻혀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공동 목회자로 데리고 오면서 바로 본격적인 세계 무대로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달랐고 그래서 이제 팀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분열이라기보다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그러면서 신라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선교의 영역을 또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나니와의 첫 만남을 통해 그리고 바울과 파나바의 만남을 통해 이외에 바울과 신라 또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브리스카 부부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 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끊임없는 영직인 콜라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쿠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독착한 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땅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거기에 보내셨죠. 거기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바울 역시 바로 안되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의 고향인 타소에 거하게 한 다음에 안되오구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땅끝 증인 막연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있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내 생업현장, 내 고향, 나와 관련된 모든 지인, 친척들이 바로 나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그레이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축구돈도 안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철저히 관계,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당시 땅끝인 로마와 스페인까지 이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했던 그 불타는 열정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이 선교는 나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 이런 이야기에 있습니다. 해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 한국 선교사님만큼 믿음 있고 열정 뜨거운 선교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들이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제2의 선교대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뭔가 하면 혼자서는 잘하는데 협력을 잘 못한다. 이게 보통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향한 평가들입니다. 저는 사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완전한 일인 일을 잘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못해 좀 불안해 불안전해 그러나 불안전한 두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원팀을 이룰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완전함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잘하면요 일 빨리 끝납니다. 두 사람 여러 번 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가 빠진 그 현장을 절대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맡겨야 되고 부족해도 함께 가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일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거니까 너희는 하나만 돼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철저히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콜라보를 이루어온 이 팀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콜라보의 이 법칙 자체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섞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갖고 있는 그 색깔 유지해라.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각자 갖고 있는 장점도 살리고 한계 갖지 말고 시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보금적인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각자 하나님이 주신 헤븐이 달란티들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겐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WIO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서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정말 보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직 선교를 위한 영적 드림팀으로 2, 3, 7, 1 시대의 주역으로 머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선교학자였던 앤드류 월즈라는 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은 점렴한 지역을 빼앗긴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다가 보금이 전해진 다른 지역의 중심지가 되면 원래의 중심지는 쇠퇴하는 역사를 되풀이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북미로, 아시아로 그 중심지를 옮겨온 건 참 감사해요. 보금이 확산된 거니까. 그런데 이전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쇠퇴기가 됐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다 정립하고 교리를 완성했던 유럽교회들이 오히려 여러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유럽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는 유럽의 상징이 아니라 유럽의 골칫거리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50년 이상 된 건물들은 한 번씩 보건공사 해줘야 되는데 그 보건공사를 할 돈이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온라인 매몰상으로 올라오고 어떻게든 이거 막 매몰되어야 되니까 거창한 성구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입을 유도하는 광고들.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교회는 이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골칫거리밖에 될 수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행 있습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행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향후 예원교회가 거쳐간 2, 3, 7 선교지마다 중심지가 옮겨지더라도 우리가 시쳐 지나간 그 현장마다 오히려 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정적인 교회는 마침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제 2, 3, 7 선교 원년 2023년을 앞두고 안디옥 교회처럼 2, 3, 7 선교의 플랫폼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아무쪼록 전도와 선교의 콜라보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더 큰 나중 영광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